페라리와 마세라티의 공식 수입업체 FMK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함께 이 지역빛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. 이번 행사는 페라리와 마세라티가 부산은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행사로 지역빛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이탈리안 슈퍼카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행사 기간 동안 신세계백화점 센텀광장 내에는 페라리 최초의 하드탑 컨버터블 캘리포니아가, 그리고 외부에는 포브스즈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마세라티 럭셔리 스포츠 세단 과트로포르테가 특별 전시됩니다. 페라리, 마세라티 시승에는 화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. 문의 02-420-073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FMK는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부산 지역의 신규 공식 딜러쉽을 모집할 계획이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